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윤희입니다. 자, 2024학년도 6평 물리학원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충평 퀘스트는 따로 올라가 있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언급을 좀 한다면 2024학년도 6평 문제는 올해 이제 난이도가 약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좀 했어요. 그쵸? 했는데 6평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냥 평균 수준, 평균 수준. 무조건 그냥 쉽다 이런 게 아니라 와,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평균 수준으로 출제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1컷이 한 45점, 2컷은 한 42점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45면 이제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쉬우면 이제 46, 7로 이제 등컷이 올라가고요. 어려우면 이제 44, 43. 아주 어려우면 42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알겠죠? 2022학년도가 가장 어려웠고 42점 정도가 1컷이었죠. 최근 10년 동안 가장 등컷이 낮게 나온 거는 2022 수능, 재작년. 수능이고요. 그거보다는 좀 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컷이 3점 정도 올라가면 생각보다 많이 쉬운 거예요. 그거보다는. 알겠죠? 그래서 작년이랑은 비슷한 수준.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유턴역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고 그렇죠? 그리고 충돌 문제 있잖아요.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 나오는 충돌 문제가 이제 킬러 주제로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. 그동안은 준킬러였는데 6평만 본다면 높이차 유형, 빈면 높이차 유형보다는 충돌 문제가 더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고요. 18번에 시간차 평행운동. 평행운동인데 동일운동, 시간차, 시간차 동일운동 문제가 결합이 되면서 그동안은 빈면에서 시간차 동일운동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수평면에서 시간차 동일운동이 출제가 되면서 약간 좀 신선한 느낌을 줬고요.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평이했어요. 문항구성도 1, 2, 3단원이 9, 6, 5로 평이하게 구성이 되었고 아하 그거! 전반사 문제를 조금 틀린다라는 것을 이번 시험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전반사 문제가 16번으로 출제가 됐는데 정답률이 50% 미만으로 출제가 되면서 이 파동 파트에 이제 새로운 좀 준킬러 정도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사 놓친 분들은 그거 좀 공부해 주시고 아 나온다 나온다 했던 바로 그 광전효과랑 물질파, 물질파랑 광전효과가 결합된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다만 뭐 많이 틀리진 않았네요.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 안 된 사람들은 잘 봐 두시고요. 특상이 좀 쉽게 출제가 되긴 했는데 특상이성이론 문제가 연력학도 비교적 좀 쉽게 나왔어요. 연력학과 특상이 조금 쉽게 출제가 됐는데 근데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는 공부해 줘야 돼. 둘 다. 알겠죠? 그리고 6번에 보면 겹친 물체가 나오는데 겹친 물체는 연습을 많이 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특히 F로 표현하라고 하니까 가능하면 F로 무게들을 판단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갔으면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 한번 해석 강의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. 이거는 뭐 전자기파 언제나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액서는 뼈 촬영할 때 쓰고 자외선은 의료기구 소독할 때 쓰고 초음파는 이건 전자기파가 아닙니다. 초음파는 소리의 일종이야. 소리의 일종으로 매질이 필요하죠. 그렇죠? 일종, 일종, 일종. 소리의 일종으로 진동수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들을 우리가 초음파라고 하고 소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하죠.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. 매질이 필요하다. 매질이 없으면 전파될 수 없어요.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도 퍼져나갈 수 있지.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초음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. 오랜만에 또 전자기파에 초음파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조금 헷갈리게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한 듯. 자 AB는 전자기파에 속한다. 그렇죠? 맞습니다. 진공에서의 파장. 자 진공에서는 파동의 전파속력이 우리가 C는 F람다라고 쓰지 않습니까? 진공에서는 속력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럼 A랑 B를 보면 액선과 좌외선인데 액선이 진동수가 크다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. 걔가 파장이 짧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A가 B보다 길다라고 한 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C는 매질이 없는 진공에 진행할 수 없다. 그렇죠? 맞습니다. 없다. 부정형으로 잘 안 물어보는데 부정형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. 답은 그래서 기역 디귿 형태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4번이 정답을 드리겠습니다. 바로 넘어갈게요. 자 한국의 인공태양 K스타죠. 그렇죠? 네. 한국형 핵융합로입니다. 대단히 기술력이 좋아요. 우리나라가 K스타라고 깨알같이 또 써있네요. 자 핵융합로인데요. 그 핵융합로에 무슨 장단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. 핵반응로에 장단점 묻는 문제 안 나오니까 핵반응에서 보존되는 물리량과 보존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돼. 핵반응에서 보존되는 물리량은 위쪽에 있는 진량수의 총합이 보존되기 때문에 1이죠. 1 더하기 1은 2니까 0이죠. 0, 1은 중성자인 건 외워두라고 했었죠. 그렇죠? 양성자는 없는데 진량수가 하나인 거. 양성 중성자가 하나 있어서. 그리고 이 에너지는 뭐에서 나온다? 진량결손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? 자 2짜리 수소랑 3짜리 수소는 진량수와 같다. 진량수가 위에 있는 거니까 틀렸습니다. 기역은 중성자다. 맞습니다. 니은은 진량결손이 발생한다. 맞습니다. 답은 니은디긋입니다.